신나는 모험 언제나 즐거워 에너지를 찾아 떠나자 내 곁에 소중한 친구들을 지켜내는 우린 평화의 수호자 영업필송빛 뭐야 볼테 잠결에 기분이 이상해서 창문을 바라봤더니 창문에 번쩍이는 눈이 딱 하고 날 쳐다봤어 뭐? 무슨 일이야? 어? 왜그래? 창문에서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었어 에이 설마 눈빛이 반짝한 게 무서웠다고 대체 누구지?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저기 위에 반짝이는 눈이 있었어요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진짜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상하네 꿈을 꾼건가 어? 괜찮아 괜찮아 한숨도 못 잤어 나도 너무 졸려 어? 으아악 으아악 뭐, 뭐야? 꿈에서 그 눈빛이 또 나타났어 에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게 뭐야 우리 중 유일하게 잠을 잘 잔 것 같은데 볼테 우린 네 코 고는 소리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맞아 아, 안돼 내가 언제 그런데 그 눈빛이 또 나타나면 어떡해 숲속에 수상한 눈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첸사령관님 영어 단어 에너지가 떨어진 건가요? 아니, 하지만 숲속에서 수상한 눈빛으로 인해 동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 어젯밤에 저도 봤어요 창문 밖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볼트가 본 게 맞는 것 같군 누구의 눈빛인지 확인할 방법을 알려주겠다 숲속에서 누구의 눈인지 알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찾아야 해 여기 매직 트랜스다 어서 사라진 영어 단어를 찾아서 숲속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런데 그 눈빛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지? 눈빛을 봤다는 동물 친구들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난 이제 한번 만나보고 싶어 누구인지 궁금해 밤새 동물들을 놀래키면 아니다니 내가 꼭 찾고야만 알겠어 안녕 물고기야 래쉬구나 많이 피곤해 보여 지난번에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 설마 너도 혹시 밤중에 수상한 눈빛을 보고 잠을 잘 못 잔 거야? 어? 너 어떻게 알았어? 역시 지금 누구의 눈빛인지 찾고 있거든 밤에 자는데 수프를 가로지르는 소리가 들렸어 눈빛이 아주 무서웠는데 누구의 눈일까? Whose eyes is it? 누구의 눈일까? Whose eyes is it? 아마 판다의 눈 같아 It's the panda's eye 판다의 눈이야 It's the panda's eye 정말? 어디서 봤어? 저기 나무 근처에서 봤어 어? 이건 영어 단어잖아 Panda's eyes 볼트와 물고기 둘 다 반짝이는 눈을 봤다고 했으니 이 단어가 맞을 거야 물고기야 고마워 응 누구의 눈인지 알아봐줘 어? 응 그럴게 지난밤에 나타난 무서운 눈빛 봤어? 응 봤어 나무에서 쳐다보는데 눈빛이 정말 무섭더라 그뿐만 아니라 울음소리도 이상했어 맞아 마치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무서워 다람쥐들아 너희도 지난밤에 눈빛을 봤구나 어? 세미 세미도 그 눈빛을 본 거야? 아니 나 말고 볼트가 봤어 그렇지만 누구의 눈빛인지 지금 찾고 있어 누구의 눈일까? Whose eyes is it? 누구의 눈일까? Whose eyes is it? 고양이의 눈 같아 It's cat's eyes 고양이 눈이야 It's cat's eyes 고양이라고? 응 울음소리도 이상했고 눈빛도 반짝였어 고양이 눈은 밤에 보면 빛나잖아 그렇긴 하지 어디에서 봤어? 저기 나무 쪽이야 어? 영어 단어다 cat's eyes 밤중에 빛나는 눈빛이라 그래 볼트도 밤에 눈빛이 빛났다고 했으니까 이 단어와 연관이 있을 거야 얘들아 고마워 내가 누구의 눈빛인지 알아올게 응 세미 부탁해 맥스! 어 거북아 안녕! 맥스 그 소식 들었어? 지는 새벽에 숲속에 정체 모를 눈빛이 나타났대 맞아 나도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지 뭐야 어 너희도 알고 있구나 사실 나도 그 눈빛을 찾고 있어 새벽에 물 마시러 온 동물들한테 들었는데 엄청난 속도로 움직인데 맞아 눈이 마주치면 샤샤샥 옆으로 피한다던데 옆으로 걷는다고? 흠... 누구의 눈일까? Whose eyes is it? 누구의 눈일까? Whose eyes is it? 옆으로 피하는 거면 개의 눈일 거야 It's the crab's eye 개의 눈이야 It's the crab's eye 오, 정말 너 똑똑하다 하, 개는 옆으로 갔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디에서 봤어? 저기 수풀 쪽에서 봤어 맞아 맞아 아, 그래? 한번 가봐야겠다 어? 영어 단어잖아? crab's eyes 거북이들아 고마워 내가 눈빛이 누군지 알아올게 하, 꼭 찾아줘 얘들아 안녕 볼트, 안녕 너희 지난번에 나타난 눈빛을 대해 알고 있니? 우리도 봤어 눈빛이 엄청 매섭고 반짝였어 맞아, 커다란 날개도 갖고 있었어 정말? 너희도 봤구나 나도 봤는데 창문 밖에서 매서운 눈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어 우리도 너무 무서웠어 과연 누구의 눈일까? Whose eyes is it? 누구의 눈일까? Whose eyes is it? 아마 부엉이의 눈일 거야 Owl's eyes 부엉이 눈이야 Owl's eyes 맞아, 큰 날개와 매서운 눈빛 오, 그럴 수도 있겠다 어디서 봤어? 저기 나무 위에 어? 영어 단어다 Owl's eyes 그래, 토끼도 지난밤에 여기서 봤다고 하니까 이 단어가 맞을 거야 토끼들아 내가 누구의 눈빛인지 알아올게 볼트 꼭 찾아줘 볼트 꼭 찾아줘 어서와 볼트 어? 너네 벌써 와 있었네 모두 단어를 찾아왔나 네? 매직 트랜스에 찾아온 단어를 넣어 확인해 보도록 내가 먼저 넣어볼게 Panda's eyes 판다의 눈 어? 이건 판다의 눈이네 루시가 찾아온 것은 판다의 눈이군 안타깝지만 눈빛의 주인공은 아니야 아니라고요? 물고기가 분명 판다 같다고 했는데 아쉽지만 눈빛의 주인은 따로 있어 으이, 도대체 누구인거야?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Cat eyes 고양이의 눈 고양이의 눈이네? 응, 한밤중에 고양이의 눈을 본 다람쥐들을 만났어 맞아! 고양이도 눈이 반짝이잖아 세미는 고양이의 눈을 가져왔군 안타깝지만 눈빛의 주인공은 아니야 고양이가 아니에요? 그래, 눈빛의 주인은 따로 있어 도대체 누구인 거지?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crab's eyes 개의 눈 어? 개잖아! 맞아, 연못에서 거북이들을 만났는데 새벽에 수풀에서 개처럼 옆으로 이동하는 눈빛을 봤대 정말 개의 눈빛인가? 맥스는 개의 눈을 가져왔군 안타깝지만 눈빛의 주인공은 아니야 개가 아니라고요? 그래, 눈빛의 주인은 따로 있어 휴, 그럼 대체 누구지? 자자, 그럼 이번엔 내 차례지 아, 이건 부엉이잖아 숲에서 만난 토끼들이 밤중에 눈빛이 매서운 부엉이를 봤대 맞아, 부엉이는 주로 밤에 활동하지 볼트가 부엉이의 눈을 가져왔군 잘 찾았네, 눈빛의 주인공은 부엉이야 우와, 정말요? 날 놀라게 한 눈빛이 바로 부엉이었구나 그렇다, 부엉이는 주로 밤에 사냥하며 활동하지 커다란 날개, 독특한 울음소리, 그리고 매서운 눈빛을 갖고 있어 그래서 다들 놀라는 거였구나 맞아, 나도 한밤중에 보면 무서울 것 같아 그럼 우리가 그동안 오해한 거네 맞아, 우리를 해치려고 한 건 아닐 텐데 그래도 날 놀리키다니 만나면 한마디 하겠어 몰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참아 에이, 알았어 우리, 얼른 동물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주자 잘 마무리해주게 네, 젠사로마님 아빠, 저기 봐요 또 그 눈빛이 나타났어요 거기 누구야? 왜 밤중마다 우리 애를 놀래키는 거야? 부엉이야! 너 부엉이 맞지? 볼트구나 부엉이야, 네가 밤마다 그 빛나는 눈빛으로 다니니까 동물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 맞아 뭐야, 부엉이 너였어? 내가 동물들을 놀라게 했다고? 미안, 난 배가 고파서 사냥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아기 곰이 놀랐을 줄은 정말 몰랐어 난 낮에는 주로 잠을 자고 밤에 움직이거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놀래켜서 미안해 전 아주 무서운 괴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괴물? 앞으로 조심하라고 사실 나도 너무 놀라서 지난밤에 밤새 잠을 못 잤어 알았어, 조심할게 앞으로 동물들에게 먼저 인사해야겠어 그래, 기왕이면 눈을 잠시 감고 인사해주면 좋을 것 같아 뭐라고? 에이, 폴트 어떻게 눈을 감고 인사를 해, 정말? 그런가? 당연하지, 폴트 에이, 폴트 반대의 눈 다음 시간에도 영어특공대와 함께 즐거운 영어공부 같이 해요 바이바이